내가 입력한 명령어 중에서 라는 거가 나왔으면 일단 어떻게 나와야 돼? 히스토리가 나와야 돼요. 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뭐예요? 그러면 일단 거기서 빔이 안 들어간 건 다 빼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뭐예요? 빔이 들어간 것만 추리죠. 그 다음에 쏘이 안 들어간 거 쏘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됐을 텐데 쏘이 안 들어갔으니까 뭐예요? 이렇게 하면 되죠. 근데 그거를 화면을 출력하지 않고 리절드점 텍스트에 변화한다? 전화한다? 이렇게. 우리 그거 기억나시죠? 에코 한 다음에 하이 하면 뭐예요? 이게 화면에 나오는데 이게 리다이렉션이죠. 표준 출력으로 파일로 바꾼다. 이렇게. 이게 정답입니다. 한번 해볼까요? 그래서 캡 리절드점 해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. 됐다.